제22대 국회가 오늘 개원하는 가운데 지역현안 사업들에 대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가탄소중립 실현과 풍력발전보급 목표에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안이 발의됐지만,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 밖에도 인구감수지역지원특별법과 여순사건특별법 등 많은 지역 현안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으며, 전남국립일과대학 신설 문제도 22대 국회의 중요 현안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